음악 드림클래스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학생들이 저를 통해서 꿈을 키워나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림클래스가 저에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음악 음악 이 교수님께서는 사회도 좀 관심이 필요한 또 소홀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업이나 본인 스스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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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